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한평군이 보은회관 건립을 위한 공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평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이상익 전남 한평군수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과정과 겨울철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은회관 건립 공사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지난 8월부터 시작했고 연면적 618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